Hi everybody. This is Yuri. I want to speak English well. So I write English diary. Please subscribe. 안녕하세요. Yuri입니다. 오늘도 영어일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0년 1월 3일 새벽입니다. 일기는 2019년 12월 4일 쓴 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어 발음이 셉니다.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요리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2월 4일 적은 일기가 되겠습니다. 1번, 어제 뉴스를 들었다. I heard the news yesterday. 2번, 고래 한 마리가 죽었다. One whale died. 3번, 고래의 뱃속에서 쓰레기가 100kg가 나왔다. 100kgs of garbage came out of the whale's stomach. 4번, 충격적이다. 5번, 2016년 5월에 딸이 나에게 덤벌러를 사주었다. 6번, 딸은 매일 생수 사 먹지 말라고 말했다. My daughter told me not to buy bottled water everyday. 7번, 매일 일회용 페트병 버리면 환경이 오염된다고 말했다. Every day throwing away disposable plastic bottles is said to pollute the environment. 8번, 나는 아마도 1500개여 개의 일회용 페트병을 버리지 않았다. I probably did not throw away 1,500 disposable pet bottles. 네, 한번 읽어봤고요. 네, 이게 2016년도 5월에 제 딸과 카톡 주고받은 것입니다. 저렇게 답장을 했더니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핑크색 텀블러를 부탁했습니다.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음이 좀 애 아니고 많이 어렵네요.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찍는 거 두 번째입니다. 제가 발음을 두 번째 줄에 죽다라고 자꾸 다이어드, 다이어드라고 발음을 해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발음을 읽어볼게요. 오늘의 설명을 읽어볼게요. 오늘도 저희 영어일기 유리의 일기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